갈라디아스는 로마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약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풀어가면서 이 기별을 영감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통일성 7월 15일 안식일 해지는 시간은 7시 53분 지난주 보다 약간 짧아졌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신혼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56분 53분 3분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아직은 지나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통일성 이런 점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절 성경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리포 2장 2절 성경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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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당시에 여러 다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문화의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십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가져있던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가져있던 개념들이 많은 것들은 구원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믿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게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면서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인하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인을 믿어서 그리스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인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인하고 이방인 그리스인하고 교회에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우울성을 주장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우리가 터진대갑니다. 우리가 교회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터진대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믿은 우리 방식대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주장을 했고 이방인 그리스인들은 어, 그건 유대인들 유대인 시절에는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우리가 한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인하고 이방인 그리스인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을 가져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또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일요일 문제입니다. 연합의 중요성.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가 품열될 위기에 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인들과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이런 문제로 구원해가는 문제로 교회에서 충돌을 하면 품열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말이 성경이 참 많이 나와요. 너는 정통이 아니다. 너는 예수님의 열뜻이다처럼 예수님이 직접 너를 뽑은 것도 아니고 아메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모르겠고 너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는 정통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짜일 수도 있다 하는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비아 2장 구절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와 개방아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니 그랬죠. 자 너희들이 존경하는 야고보 당료 개방아는 시문 베드로입니다. 시문 베드로와 예수님 즉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의 바나바는 바울의 친구입니다. 바나바에게 뭐했다고 신교의 악수를 한 것을 보면 나를 인정했지 가짜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보금을 다른 사도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던 사도바울이 전하던 보금과 베드로가 전하는 보금이 다르다고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그 보금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공유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성경의 감동을 따라서 이 보금을 전했기 때문에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이 보금의 문제 보금에 있어서 서로 연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고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장면 오늘 대답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구원하고 안식일 교회가 가르치는 구원하고 같아요. 달라요. 구원은 없겠죠. 같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안식일을 지키고 성결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알았었는데 장로교나 감기교는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 예배해야 된다. 그게 분명히 다름 그런 면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조건도 인간이 만든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께서 주시는 갑없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울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유대인 전통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폭탄적인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개명과 명령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외에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라고 한 말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602가 나옵니다. 많죠. 많죠. 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고 하는 것 되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602가 남는데 602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602가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세분해 천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천가지 더 잘 지키려고 그런데 이 천가지로 다시 세분한 것을 다시 천가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삼천여 가지가 됩니다. 명령을 복잡하게 못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그들이 뭐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600가지를 천가지로 만들고 천가지를 또 천가지로 만들고 천가지에 그에서 또 가지를 쳐서 한 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강요했다고 하는 걸 다 지켜요. 그래야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상과 문화적인 배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들어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만발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인들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정통주긴 유대교 신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엘만하의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을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완전히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스인이 되었어요. 그 사상을 하루아침에 다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버렸을까 안 버렸을까 하루아침에 버리지 되도록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래도 갑없이 구원 받는다고 하는 건 아멘하고도 돌아서는 무슨 장 그래도 뭔가는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 똑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벗어버리기 힘든 유혹 구원 받으려면 뭐해야 된다고요? 뭔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가고 해야 된다고요. 구원 받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 받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이 보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늘 얘기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뭘 보탤지 뭐 있을까?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나는 것도 구원 얻는 것도 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요한복음의 구원이란 말 대신에 생명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써요. 바울은 신학적인 용어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뭘 붙여요? 예수님이 주시면 되고 받으면 되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개명을 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해야 된다고요?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아니라고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가르쳤더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인 된 사람들에게서 반발을 했다. 그래서 교회가 두쪽 날 뻔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개념과의 충돌로 두쪽 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서 함께 이 기별이 맞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동자입니다. 우리 어머니 집사입니다.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영혼이 죽지 않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생명을 주면서 돈 내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낳았으니까 돈 내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하는 그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흐를러 주는 생명을 얻어오면 생명력이 우리를 움직여서 변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활동하고 힘이 있고 움직이는 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문제입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정교 15장 1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죠. 자 이 안디옥에 또 갈라디아 이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유대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부가 있는 예루살렘스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방인 그리스연들에게 너네들 그래 믿어가지고 도움을 못받아 너네들 그래 안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 성령이 예언된 대로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레를 받아야 한다 자 할레는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은약을 맺을 때 주어진 예시입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시로서의 할레를 성령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지 8일만에 할레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은양을 세웠다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반대로 못받아 여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할레를 안 받으면 여자들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여자에 성격이 유대인 문제라는 것은 할레를 안 받은 사람들은 원이 없다 그러니까 할레는 구원 구원이 하나님과 은약 관계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은약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표시로 뭐 했다고요? 남자들에 이만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은 표시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표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약속의 표시예요 너가 나에게 신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위법의 모세 법대로 하필이면 남자와 의자를 품어내가지고 남자에게서만 은혜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은약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항상 부속품으로 아니요 하나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응급이 없어요 남자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만 응급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여자에 대한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상을 낳고 누구 누구 낳고 했지만 살아 외에는 성경에 죽은 나이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면수기에서 개수할 때도 남자 수많은 남자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료되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독립적으로 만드는 남자에게서 일자로 꺼지면 된 거예요 아람은 하나님이 직접만 새롭고 하와는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비뼈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복제한 게 복제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게 얘기한 것은 곧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할레도 남자만 하도록 했다 그랬죠 자 이 할레는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네 종교의 우울성을 상례 우린 할레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문제 이 할레를 받았기 때문에 할레를 구원을 받기 위한 통행점으로 생각을 해요 할레 받으면 뭐 받은 거라면 못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할레를 받으면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 할레를 받지 못하면 그러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그런데 이 할레는 하나님과 아우라함가에 맺은 약속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를 메시아의 후손으로 삼겠다고 약속의 표시였지 정결과 약속의 표시였지 그것이 할레만 받으면 구원 받으면 패스포드 하우 주어진 게 사실은 바울은 말하기에 이 할레는 마음의 할레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레가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우상승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드린 그 믿음의 표시가 뭐라고요? 할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레를 초대 이방인 그리스인들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원 받으려면 뭐해야 된다고요? 이방인 그리스인들도 다 할레받아야 돼요 할레라고 하는 의미가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우상승배에서 구별되고 신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표시로 할레를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현대 우리로 말하면 친례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온전히 드린 구약시대엔 친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레의 예식이 현대로 말하는 거예요 친례 친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살아야 구원받듯이 똑같은 의미로 주어졌는데 자 이 초대교에서는 이방인들도 무조건 구원받으려면 다 할레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굉장한 논쟁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천년 동안 할레식을 했는데 할아침에서 필요없다 그러니까 반만 할까 안 그들의 사전이 잘못됐더라도 그들의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할레를 향해야 되느냐 말아야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할레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진리가 하나입니다 어떤 조건도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조건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를 구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갑없이 구원받는 기류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는 일에 실오락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갑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심 문제하고도 관계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믿음 하나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결과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죄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명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개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으면 개명을 지키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받지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명과 율법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쳐다보니까 우리 인물은 불가능해요 식혜명이 요구하는 것은 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 쳐다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구지설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면 율법을 절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제명은 식탁 그런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하는 구원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유병헌이잖아요 유병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전체 그게 장로교 칼빈의 주장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은 구원이다 구원파에서 칼빈의 신학에서 장로교 가면 신학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그게 예정설 때문에 나오죠 하나님 구원 받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그거는 칼빈의 신학에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와 대항해서 싸우게 해서 만들어진 천주교에서는 천주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의 문을 통과하지 않도록 구원이 없다고 그런데 칼빈이 무슨 손이냐 이 구원 받는 사람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천주교 문 통과 안에서 구원 받는다 그래가지고 종교계열을 뒤집어 부르십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게 뭐였다고 최선의 방책이었는데 신학적으로는 뭐였다고 천주교와 싸우는 데는 성의했는데 신학적으로는 다른 것이 예정된 사람은 구원 받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죠 예정되었으니까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아무리 예수 잘 깨져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 그게 논리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다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구원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해요 뭐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왔든지 저런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왔든지 우리 교회 예수 믿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형이 다양합니다 영업에 교회로 와서 구원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강법칙 병고치다가 구원 받은 사람 뭐 어떤 데는 구제해줘가지고 어려울 때 도와줘서 구원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진리를 깨달고 꼭 구급한 개명이 맞구나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 받은 사람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래 구원 받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얻는 진리에서는 같은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러 들어왔던 그 루트가 구원의 조건은 결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업에 올라와서 구원 받아서 아 영어를 잘해야 구원 받구나 그렇게 하면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잘해야 구원 받아 부지런히 공부해야 이 정도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영어는 잘하면 구원 받기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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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이 말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구원 받기 그러니까 구원 받기 예수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루트는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는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금 자 그래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사는 라이트 스타일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 그 몇 천년 동안 내려왔던 그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가지고 살면서도 어 이거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이거 하겠다 이제 그것이 로마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내기고 하는 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난 다음에 6월절이 되면 절귀를 지켰다고요 그 당시에 초대교육을 졸귀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그러니까 유대교육을 지켰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절귀가 되면 뭐 했다고요 절귀 기업하고 지키고 왜냐하면 초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을 그대로 그들이 문화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면 하루 먼저 지키고 어떤 나라면 하루는 나중에 절귀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운 겁니다 절귀가 5년인데 왜 너는 오늘 지키냐 이 날이 더 좋지 않느냐 저 날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먼저 지키든지 이 날을 지키든지 다음날을 지키든지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음식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절귀 때는 무슨 뜻 해먹고 우리나라면 무슨 음식 해먹고 근데 그거 해먹어도 되고 한 해먹어도 되니까 그게 때문에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논쟁하지 말라고요 그건 구원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한 조건의 통일성을 여기 설명할 뿐 아니라 구원받는 방법에 접근 방법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도 그게 절대적인 진리와 관련이 없으면 그것을 서로봐야 된다고요 용납 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식하면 구워못받는다 뭐 해야 되나 채식을 옛날에 어떤 사람은 고춧가루를 먹으면 절대로 구워못받는다 고춧가루를 그렇게 거라진 사람도 있었다 지난주에 왔던 인도에서 왔던 사람은 달걀라를 먹잖아요 아 그랬어요 달걀을 먹으면 구워못받는다 뭐 그런 말은 성격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그것이 내 믿음에 도움이 안되니까 안먹는다 그러면 안먹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 나는 달걀을 먹으니까 믿음에 구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럼 안먹으면 돼 난 달걀을 많이 먹으니까 구원받는다 참 많이 먹으면 돼 그 원칙은 안식의 교인들은 현식의 교인들은 보면은 내 얘기에 나오는 네 내 얘기의 원칙은 지키되 돼지고기에 뭐가 있고 뭐도 안먹고 뭐도 안먹고 마음먹는 그 원칙은 지키되 그게 건강의 문제지 구원하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모든 명령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생각하면 안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아까 602가지라고 했죠 구약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명령이 602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3천가지로 이제 세분해가지고 강요했다 그런데 어떤 조건도 어떤 명령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난 달걀 먹는게 안좋다고 안 먹으면 되고 난 달걀 먹는게 좋다고 먹으면 돼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늘부터 돼지고기 뭐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금지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은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개명이에요 그런데 거룩하게 사는 방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 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화되어가는 삶을 계속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거룩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개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점수 매겨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면은 이걸 완전히 잘 안될다 파울이 그 얘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현문제 안비옥에서 대립입니다 자 시리아의 안비옥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개바가 안비옥에 이르렀을 때 책만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만 하여느라 갈라데이 2장 11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자 개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비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오니까 그랬죠 이방인 신자와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설거문이 식사를 중단하고 아주 나가버드로가 아주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신자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피해버렸다 위선이란 말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선적인 신앙을 외식이라 그럽니다 자 유대인 문화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 같이 앉아서 식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돼요 왜 안 돼요 유대인의 보듭니다 네 유대인의 보듭니다 아니요 그거를 왜 금지한 거 같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인 기준에서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방인은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은 개의 대이제보다 못하다고 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교제하는지 식사하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과 교제하거나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건 아닙니다 부정해져서 마개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 만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현명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도 교제도 글에도 하고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 건 큰일 날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정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의 대화에서 보면 고넬료와 만날 때 하나님이 대신을 줬죠 각종 뭐예요 좋지 않은 그 짐승들을 잡아보러 베드로 내가 대충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났다니 그 내용이 뭐였다고 이방인들을 개, 돼지, 짐승, 벌레처럼 여기던 그 유대인 사상을 지금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죽어진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도 그 사상을 깨트리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개, 돼지, 짐승, 베드로를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보고 이방인을 뭐 더럽다든지 저주받았다든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고 고넬료 집을 보고는 전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이 안디옥에 왔을 때 베드로가 다시 옛날 스타일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퀴했고 왜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바울이 한테 아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유순이라고 잘못된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는 안한데 당신이 왜 그렇게 했냐 베드로가 아마 크게 사과했을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 사상에 있었던 구원은 누구만 만든다고 유대인들만 받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는 라피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창조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이방인은 구원도 없고 멸망할 지옥의 자식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라피아 뭐라고 대답하냐 유대인 중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다 다 받지는 않다 다른 몇 명이 있다 그들을 지옥불에서 태울 때 장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불표현 이방인을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지옥불에 장작으로 쓰려고 장작을 이방인은 뭐하냐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이 장작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지옥불에 불태울 때 쓸 뗄감으로 쓰려고 이방인을 장작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사상 그대로 가두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치고 안합니다 얼마나 독선이 웃음 그런데 초대교회는 지금도 초대교회에 얼마나 안 믿겠어요 막 예수님 오셔가지고 초대교회 그리스 교회가 지금 유대교회에서부터 풀류에서 나올 때 초대교회에서 그 하루아침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사도바울 아니면 깨트린다고 어렸을 것 같아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누구도 지금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베드로도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방인하고 식사하자 유대인들은 얼른 그냥 안한 것처럼 외식을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책망을 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못받을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해놨어요 안해놨어요 안해놨어요 작년이 해놨으니까 안해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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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전도해도 뭐 할 것 같지 않아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 그런 사상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사상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사상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개떡이야 개떡이야 환경도 개떡이고 하는 것도 개떡인데 저 사람은 아마 내가 복음을 전해도 못받지 못할 거야 구원을 못받을 거야 그런 생각 들면 우리는 그런 생각 버려요 그렇죠 저 사람도 뭐 할 거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퀸이 선생님은 참 이쁘게 되면 맘받을 구원받기는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안맘받을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아주 이방인들에게 벽을 쌓듯이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 구별해 놓지 않았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써니 선생님 남편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받을까 우리 써니 선생님 생각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지옥에 가 이렇게 내려서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뭐해야 된다고요 그 생각을 버리고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한번 전도를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교회에 와서 당신 남편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큰 가게를 앉아 남편을 교회를 데려오십시오 복사님 내가 교회에 나간 걸 알면 원래 남편이 가만히 나도 교회에 못 나가려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교회에 무슨 바람이 나가려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남편에게 우리 교회에 아주 복사님이 젊은 복사님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에 오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전달하고 내가 한 말을 전달하고 큰일 날 걱정하지마 가시라 절대로 우리 남편은 교회에 안 나오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성질이 보통 아니라 근데 그 다음 주 안심으로 남편이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당신을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에 오시면 가더라 이거 전달하라고 내가 전달하도록 그래요 그럼 가요 지구로 크로만식으로 교회에 따로 나왔어요 그 부인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구원받을 사람인데 교회에서 따로 왔다 신신한 교인이 되고 장롱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뭐라고요 잔인 못된 평균 근데 이런 평균이 가장 강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걸 떼트리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일이라는 사람이 사정화 지금도 보니까 지금도 거스장 아직도 통곡의 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와있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까딱까딱 하면서 고개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전통적인 유대인 만나서 말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말을 걸지 마시고 내가 안 유대인들 유대인들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사람들이 그 밑에 유대인들이 하는 대사에 안식을 돈을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자기가 안 줬어요 네가 주시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의식을 의식이 누구도 가지고 있었다고 베드로도 가지고 있다고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 오니까 그냥 자리 피해가 왜 그렇게 외식하냐 왜 누구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다고 베드로를 책망한 원인은 뭐냐 이방인 그리스인하고 유대인 그리스인하고 붙어먹는 걸 바울이 지금 염려해서 그렇게 그래서 다시 베드로의 행동으로 교회가 다시 유대인 온파와 이방인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초대교의 문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전통을 찍힐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은 것들을 안하더라도 할레만 해야지 않나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는 지켜야 되지 않나 절기는 지켜야 되지 않나 할레는 해놔야 되지 않나 바울은 바울은 구원 받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다른 조건은 없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가 초대교회 교회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로마교회도 일어났고 고린도 일어났고 갈라디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에베소교회도 이 문제가 있었고 계속 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지키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절기 제사 할레 이 방법들은 다 묵살 시키던 필요없는 거냐 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울과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대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갈라디아선병원 다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의 사이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일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 구원은 하나이고 통일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방법의 다양성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복음과 교리의 경험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게 자꾸 끼어들어요 뭘 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자꾸 듣습니다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갑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뭘 해서 구원 받는다 안가 자꾸 끼어가지고 분파운동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당장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이 과륨 공간 우리가 성경에 통일된 복음 구원 교리가 풍렬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의 복음과 교리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고 통일되게 하시고 다양한 제도 방법을 통하여 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질문할게 있습니까 시간 좀 있으면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자 구원은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그러다 구원은 누구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줄 때 조건부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마음의 영재품으로 주요 자 그럼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아예금 신실하게 살도록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다음에 뭐한다고요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반대를 생각해요 순종의 복로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갑없이 우리에게 구워주셔서 그 생명력이 우리가 알고 많다고요 하나님의 개명을 즐겨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꾸 바꿔서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는 죄악적인 본성을 타고 날때는 자꾸 거꾸로 자꾸 소리예요 거꾸로 순종해야 뭐 받지 구원 받지 갑없이 구원 준다고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뭘 순종해야 구원 자꾸 생각이 드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봉은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고 뭐라고요 구원 구원 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는 게 쉬워요 저는 쉬워요 이루는 쉽는데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본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이론이 쉬워요 환영합니다 구원 받는 이론이 쉬워요 근데 그게 우리 타고난 본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차라리 저기 저래서 엎드려서 삼천번 기도하면 구원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쉬워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 준다고 하는 건 받아들이는 것은 삼천번 엎드려서 절하는 거 절대는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에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 이론은 다 아는데 타고난 본성은 그걸 뭐한다고요 절대로 허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아 이래야 된다고 성령의 역사 이론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값없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와의 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갑없이 예수님의 구원 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이기신은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냐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아멘